하나둘 하나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불쌍한 우리 엄마도 아니고 누나의 시짜질 때문에 바로 이혼당하고 평생 혼자 살게 생긴 그런 불쌍한 동생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누나의 그지같은 시짜질 때문에 동생은 이혼광탈을 당해요 그런데 얘 누나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앞으로 영혼이 재혼도 못하게 생겼네 원지 제가 올케한테 잘못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어린 남동생을 두고 있는 30대 여자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케가 저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이혼하겠다는 난리를 치는데 아니 동생도 같이 책임을 지라며 소리를 뻑뻑 지르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모르겠기에 여기에 글 남겨봅니다 참고로 올케랑 저희 동생은 동갑이고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그러니까 올케의 불만이 뭐냐면 과거에 지금은 안 그래요? 과거에 제가 몇 번 정도 며느리 도리를 좀 해라 너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잔소리를 몇 번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저는 올케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인정할게요 왜냐하면 내 동생보다 취급도 별로고 학력도 별로고 그래서 얘들 연애할 때부터 제가 봤는데 그냥 꼴도 보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사이도 서로 좀 불편했죠 그리고 결혼할 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올케 친정에서 조금 많이 도와준 걸로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신혼집은 저희 동생 직장에서 사택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집을 해간 거죠 여하튼 제가 며느리 도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건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하는 거 일단 유치한 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방문 자체를 잘 안 했어요 아니 감히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생신 때도 참석을 안 하고 그냥 딱 명절 이거랑 시부모 즉 우리 부모님 생신 외엔 그 어떠한 방문도 없었다 이거예요 3년 내내 그리고 얘가 이거 말고도 성격이 좀 있고 얼굴도 그래 좀 세게 생겼어 못되게 생긴 거죠 이쁜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 번 정도 동생한테 야 니 마누라 관리 좀 잘해라 이게 뭐냐 이런 소리를 좀 했더니 동생이 이걸 올케한테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흘러들어간 건지 하루는 얘가 대놓고 쌍심질을 켜며 따지고 달려드는 거야 나를 잡아 죽일듯이 그러다가 동생이 중간에서 누나 나 너무 힘들어 그만 좀 해 이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앞으로 신경 안 쓸 테니까 니들 알아서 잘 살아라 내가 이렇게까지 숙였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나 때문에 이혼을 당한다 이런 연락을 해오는 거야 아니 나는 분명 앞으로 신경을 안 쓰겠다고 했는데 왜 7월이야 형님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동생 이혼당하는 거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사세요 이런 소리 해대고 동생도 누나 때문에 이혼당하잖아 책임져 이러는데 나는 이거 이해 안 되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요 뒤에 있습니다 후기 댓글 1번 아니 이혼을 모르겠다는 건 도대체 뭔 개소리야 닭대가리야 며느리 도리 안 한다고 네가 먼저 선빵 친 거 기억 안 나냐 그리고 그렇게 공격을 했으면 당연히 시자질 한다 이런 소리 들을 각오도 했었어야지 어? 네 배에는 뭐 철갑 뚫렀나? 칼 안 들어와? 그딴 그지 같은 짓거리를 해놓고 흠흠 나는 얘 좋은 시누이 이랄지 뭐요? 머릿속에다가 그 대가리 속에다가 꼬박한 거 하나 막 갖고 오고 그러나? 어? 바쁘겠네 그래 네가 며느리 도리 안 한다는 소리를 한 데에는 뭐 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겠지 뭐 이해는 한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네 동생이랑 네 동생 마누라가 너의 시자질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 여기에서도 나름의 근거가 있다 이거거든 근데 뭐가 억울하다는 거야 도대체? 내 댓글 지금까지 온갖 그지 같은 시자질은 다 해놓고 동생이 온갖 시게 보이니까 아 이제 안 그런다고 이러면서 꽁지 빠지게 런하려는 꼬라지 좀 벗어 야 근데 내 느낌인데 동생이 동생이 너 때려 죽이겠다 그래를 안 보이지만 그동안 많은 사건이 있었고 동생도 오지게 뭐라 한 것 같은데 너 큰일 났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가 똥줄 타니까 그를 올렸겠죠 주작이 아니라면 2번 아니 그러면 만약 올케가 네 동생보다 직업이랑 학벌이 더 좋았으면 어머 우리 올케 너무 잘났다 이러면서 우쭈쭈 해줬을 거냐 아니잖아 그리고 돈 많이 보탰다며 그렇다면 고맙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인간이 아니 도대체가 왜 이런 시자들은 하나같이 생각이 없는 걸까요 어? 3번 항상 그래요 이런 시자들은 지가 마치 멀어도 되는 것처럼 벼슬이지 벼슬 이렇게 며느리한테 올케한테 도리를 들먹이면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안 했다는 듯이 며느리 올케 나쁜 사람 만들어가면서 사람 괴롭히지 딱 이렇게 얘처럼 진짜 왜 이러는 건지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 며느리 올케가 아니라 누군가의 귀한 딸내미한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다가 안 한다고 욕하는 거 너 이거 안 쪽팔리냐? 4번 어이구 이 그지같은 누나 관리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혼남 되게 생겼네 깔깔깔깔 5번 그러니까 네 말은 올케가 직업이랑 학력은 동생보다 좀 못하지만 그 대신 돈을 더 많이 보탰다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럼 그냥 도리 잘 살게 좀 냅두지 왜 날 짓 해요 네가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며느리 도리가 뭡니까? 설명해봐요 6번 집이라도 사주는 도리를 먼저 하고 도리 운운했어야지 너나 잘하고 살아라 너 때문에 네 동생 평생 재혼도 못하게 생겼다 7번 아니 올케가 크는 동안 네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뭐가 있다고 남의 집 딸내미한테 왜 조부모 효도까지 바라니? 미친 거니? 거기다 명절이랑 시부모 생신 다 챙기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 이 정도면 며느리 도리 할 거 다 한 거 아니냐? 왜 이러는 거냐고 도대체 아무튼 너도 그렇고 네 동생은 크는 동안 너희의 부모님 또 조부모님 이런 사람들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까 그걸 갚기 위해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올케는 아니야 하면 고마운 거고 안 하면 그냥 그만인 거라고 아무튼 이런 걸 몰랐으면 이번에 좀 제대로 배우고 올케한테 가서 제대로 사과해라 혹시 아냐? 납작 엎드려 싹싹 빌면 네 동생 이혼 안 당할지? 깔깔깔깔 8번 얼굴이 세게 생겼땐 미친 아니 네 동생이 그 얼굴 좋다고 사는 걸 몰랐냐? 그런데 너 때문에 지금 일 났잖아 박살났다고 그리고 명절이랑 생신 챙긴 거면 도리는 다 했고 결혼도 올케 집 도움으로 했는데 가짜는 시자질 하다가 동생 인생에 똥물 오지게 튀기네 깔깔깔깔 9번 아니 결혼할 때 해준 게 없는데 뭔 도리를 찾아? 시부모도 기부원을 해야 받는 거 아니었어? 기부앤테이크 그리고 님 외조부면 그 집 며느리 네 올케한테는 시외가 아니냐? 며느리한테 도리바라는 가부정적인 집안이라면 외관은 아예 안 챙기는 게 맞지? 안 그래? 그리고 외관을 챙길 거면 남의 집 딸이 며느리는 터치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대체 뭘 해준 게 있다고 도리를 찾고 있는 거야? 네가 키워줬어? 아니면 학비를 한번 대줬어? 집을 사줬으면 뭘 했어? 왜 엄한 남의 집 딸내미한테 방문을 해라 마라 이랄지냐고 네가 뭔데? 10번 아이고 그 난리를 쳐놓고 결국 동생 이혼한다니까 이제 안 한다고 하면 그동안 했던 게 다 없어지나? 어? 뭐? 며느리 도리? 야 그럼 네 동생 사회 도리 했냐? 추가 지금 보니까 댓글에 욕이 되게 많은데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시댁의 명절이랑 생신만 챙기는 게 무슨 며느리 도리입니까? 이건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동생이 교육이나 출장 갈 때 명절 참석 못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올케도 나 그냥 안 가요? 이렇게 통보만 하고 안 왔어요 그런데 이게 도리예요? 정말 도리를 다 한 거냐고 그리고 저한테 뭐 너 처년이 뭐니 시댁에 네 시댁이나 잘 하라느니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저요 남친 있어요 이미 상견례까지 다 마친 상태라고요 무엇보다 저는요 저희 올케랑 달리 저희 시댁에 앞으로 정말 정말 잘 할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케가 처음부터 아니 얘 연애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동생이 데려온 여자니까 처음이면 별로다 이런 소리 했고 그 이후로 대놓고 올케한테 따로 뭐라 한 적은 없어요 도리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 거 빼고 또 저희가 동생 결혼할 때 돈을 못 보탠 건 맞아요 맞는데 이거 30년 이상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고 또 동생이랑 올케도 그랬어 분명 그때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자기들 힘으로 결혼한다고 했다고 그랬는데 올케 친정이 도움을 준 거고 상견례 때 그랬어요 아이고 요즘 다 어려우니까 서로 주고받지 말자 이러셨다고요 우리 말고 올케 부모님이 먼저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아니 여러분은 정말 이런 거 다 참고 삽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연기 잘했잖아 아 이런 거 갈 때마다 막 어지러워 댓글 1번 아 그래 절대 안 참지 그리고 니네 올케도 안 참지 2번 그래 더더 말고 딱 너같은 그지같은 시누이 만나라 3번 아니 니가 뭐라고 눈 똑바로 뜨고 말도 못해 기가 차네 나도 시누이지만 진짜 별 그지같은 꼴 다 본다 아니 너도 며느리가 될 거고 다른 가족들과 또 다른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셔야 할 텐데 말이죠 너같은 시누이가 있으면 다 도망가요 너도 도망간다고 너도 아니 지가 뭐라고 아니 시부모도 말을 안 하는 걸 지가 뭐라고 살차 뭐 손이가 어쩌고 어쩌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건데 갖잖아 죽겠네 4번 그래 그래 다들 이렇게 니 잘못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딱 이따위로 그지같은 추각을 달 줄을 내가 진작에 알아봤지 내가 어? 5번 지가 손 윗사람이래 어처구니가 없네 야 니 동생만 아니면 너는 그냥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예요 6번 네네 그러세요 님같은 시누이나 시동생 그리고 시아주버님이 대놓고 너 괴롭히고 갈구고 해도 시어른들 부양 잘하시고 복량 말씀하신 며느리도 우리도 잘하는 아주 훌륭한 며느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세요 아까 댓글에도 나왔지만 이 사연이 진짜라면 그런 느낌 들죠 이거 보니까 동생도 누나한테 난리를 많이 친 겁니다 그러다가 하도 막 동생이 뭐라 하니까 뭐 화를 냈겠죠 그래서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안 할게 이렇게 했는데 이미 늦은거지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혼을 할 것 같으니까 왠지 막 무섭거든 그래가지고 아닌 척 하면서 글 쓴게 아닌가 뭐 그렇습니다 이게 좀 냅두라고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냅둬 감사합니다